학교와 관련된 꿈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시기를 반영하고 학습, 성장, 책임 또는 평가에 대한 무의식적인 감정을 상징합니다. 학교는 배움과 발전의 상징이며 사회적인 규범과 질서를 배우고 따라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교 꿈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배움의 장소로 학교와 관련된 꿈은 배움에 대한 갈망이나 현재의 삶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개인적인 삶에서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때 학교 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은 자신이 더 발전하고 싶어하거나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고 싶은 무의식적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학교는 과제와 시험을 통해 끊임없이 평가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교 꿈은 책임감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무언가에 대해 평가받는 상황에 대한 불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시험이나 프로젝트, 직장 내 성과 평가를 앞두고 있는 경우 이런 꿈을 꾸는 경향이 큽니다. 꿈 속에서 시험을 보거나 과제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은 현실에서의 압박감과 불안감을 상징합니다. 학교와 관련된 꿈은 과거의 경험과 연관되어 있을 때도 많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나 학교에서 겪었던 특별한 경험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꿈은 과거의 감정이나 상황을 재구성하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종종 사람들에게 과거의 실수나 성공을 상기시키며 이를 통해 현재의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줍니다. 학교는 또한 친구나 동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학교 꿈은 인간관계에서의 고민이나 갈등 또는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거나 중요한 관계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학교에 늦는 꿈은 현실에서의 불안감이나 압박감을 상징합니다. 이는 특정한 일이나 책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 혹은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는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학교는 책임과 규율을 상징하는 장소이므로 늦는 꿈은 그 규율을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불안감을 반영합니다. 시험을 보는 꿈은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를 상징합니다. 시험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이 평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꿈은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는 특히 직장이나 개인적인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자신에게 높은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길을 잃는 꿈은 혼란이나 방향감각을 상실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현재의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거나 자신의 목표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배움과 성장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배움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꿈은 사회적 관계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 꿈은 인간관계에서의 만족감이나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으며 학교라는 장소는 그 관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장면은 특히 사회적 관계에서의 지지나 동료애를 상징하며 반대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는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나 불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꿈은 삶의 한 단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현실에서 중요한 과제를 마무리했거나 새로운 기회가 다가올 것임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졸업은 성취감과 동시에 앞으로의 도전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며 이는 개인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꿈은 배움에 대한 욕구를 상징하며 현재 자신이 배우고 있거나 배우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며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장면은 개인적인 성장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어떤 내용의 수업을 듣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제를 제출하는 꿈은 책임감과 의무를 다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는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과제를 완료했거나 완료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과제를 제출하는 장면은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고 평가받을 것임을 암시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뛰는 꿈은 자유로움과 성장을 상징합니다. 운동장은 규칙 속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으로 이 꿈은 자신이 더 큰 자유와 성장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경쟁과 성취감을 상징할 수 있으며 꿈 속에서의 달리는 속도와 느낌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대화하는 꿈은 지도나 조언을 구하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혜와 지식을 상징하며 이 꿈은 현실에서 자신이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의 대화 내용에 따라 그 꿈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꿈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이는 자신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거나 중요한 상황에서의 실패에 대한 불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특히 자신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낄 때 나타납니다. 사례 1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학교 시험 꿈을 꾼 직장인 한 직장인은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학교 시험을 치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에 임하였고 그로 인해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꿈을 꾼 후 그는 발표를 준비하며 자신이 그만큼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실제로 꿈에서 느낀 불안감을 현실에서 더 철저히 준비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사례 2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면서 학교에서 길을 잃는 꿈을 꾼 사람 한 여성은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후 학교에서 길을 잃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녀는 학교 내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였으며 이 꿈은 그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직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꿈이 반영한 감정을 현실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례 3 승진을 앞둔 상황에서 학교를 졸업하는 꿈을 꾼 사람 한 남성은 승진을 앞두고 학교를 졸업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졸업장을 받으며 큰 성취감을 느꼈고 이는 그가 승진을 앞두고 자신이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학교 꿈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과 감정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꿈입니다. 배움과 성장, 책임감,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의 고민까지 학교는 우리 무의식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북이를 타고 학교로 들어가는 꿈 학생은 학업 성적이 오르고 명문학교에 들어간다 걸어서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는 꿈 정문으로 들어가는 꿈은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고 뒷문으로 들어가는 꿈은 예비 합격자나 특별 케이스로 합격하여 입학하게 된다 당선, 취직을 한다 관공서나 학교 정문 앞에 하얀 바위가 오뚝 서 있는 꿈 입신 출세한다 학생은 학업 성적이 오르고 명문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다 훌륭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출판하게 된다 교복 제복 차림으로 코끼리를 타고 학교로 들어가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부등의지와 꾸준한 노력으로 명문학교를 통과하여 학풍의 쾌제를 부르며 학문과 진리를 먹고 일어선다 입학, 승진, 당선, 합격, 자격취득 등이 있다 교수가 교실에서 강의를 하는 꿈 깊은 학문과 진리를 깨닫고 새로운 지식과 배움을 얻게 된다 교수와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아 토론을 하는 꿈 어떤 훌륭한 취재를 놓고 합리적으로 진지하게 토의를 하게 된다 어떤 문제와 대안에 의거 다수가 교류 원칙으로 결정하게 된다 교수의 뒤를 따라 다니는 꿈 규복과 위법을 깨닫고 모범적 행동으로 사회에 봉사를 하게 된다 교장 선생님에 관한 꿈 부친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부친이 생존하지 않은 사람은 좀 더 가정생활이 자유롭기를 바랄 때 꾸는 꿈 교장이 된 꿈 부유의 즐거시며 행복해진다 구술시험을 보는 꿈 사업상의 일 등으로 사람을 만나 논쟁을 벌일 일이 생기게 되는 꿈 군부대의 연병장이나 학교의 운동장 등 넓은 곳에서 뛰어놓은 꿈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 매체를 통해 자신에 대한 기사가 나가게 된 넓은 운동장이나 학교 교정을 보는 꿈 넓은 운동장이나 학교 교정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운동장에 학생들이 활기차 보이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 백마를 타고 학교 정문 안으로 들어가는 꿈 학생은 어려운 입시에 관문을 뚫고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간다 각종 고시에 합격 등으로 경사가 있다 선생 또는 교수와 악수를 하는 꿈 실제로 학생은 지도선생을 만나 도움을 받고 학업 성적이 오른다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되는 꿈 학생과 재수생은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학에 합격을 한다 특히 군사학교 지망생은 실제로 합격한다 진급, 승진, 당선, 자격취득 등의 기룐이다 졸업장 또는 상장을 받는 꿈 명예, 업적 또는 공로의 과시취익 등을 상징한다 큰 구렁이를 타고 학교로 들어가는 꿈 학생은 어려운 입시관문을 뚫고 명문학교에 들어간다 합격, 승진, 당선 등의 경사가 있다 학교 강당에 관한 꿈 큰 집단, 경영, 교회, 재판소, 부크 등에 바꿔놓기가 될 수 있다 학교 건물 기둥이 청룡이 되어 불꽃을 뿜어내는 꿈 새로운 교육, 가정, 학교, 사회, 평생, 자연의 발견장을 열게 된다 입학, 당선, 합격, 논문통과 학위취득, 자격취득, 승진, 승리, 성공, 입신, 출세 등이 있다 학교 건물벽에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는 꿈 혹은 비슷한 꿈 각종 시험에 합격하고 문서상 기쁜 일이 생긴다 결제, 소식, 성적 향상 등이 있다 학교 건물이 높고 큰 산으로 변하는 꿈 새로운 교육질서를 낳게 된다 영세업에서 대기업으로 발전하여 상장회사로 등극하게 된다 후회, 출세, 재물 등의 길조이다 학교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본 꿈 실패, 실수 등을 암시하는 불길한 꿈으로 지금까지 예지중지 공들에서 쌓아 올려왔던 탑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게 될 진처 학교 건물이 커다란 산으로 변하는 꿈 오래 기다렸던 소망이 이뤄지고 부귀, 출세, 재물 등의 큰 행운을 얻음 학교 교실 안에 묻사람이 앉아있는 꿈 혹은 이와 비슷한 꿈 사회단체나 조직에서 정기총회와 모임을 갖고 중대 안건을 심도 있게 토론하게 된다 강의 참석, 회의, 연회, 파티 관람, 대회 등이 있다 학교 교실마다 봉황새와 용이 보이는 꿈 실제로 학교에서 학문탐구와 진리를 연구하고 많은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게 된다 입학, 승진, 합격, 당선, 학위 자격 취득, 입신 출세, 재수대통 등이 있다 학교 깃발이 바람에 펄럭거리는 꿈 교육민주화로 자율적인 학문의 장이 활짝 열린다 학생은 학업 성적이 오르고 명문대학에 입학한다 학교 꽃밭에 무궁화가 활짝 피어있는 꿈 새로운 교육의 장이 열린다 학생은 학업 성적이 오르고 장학생이 되어 장학금을 받는다 학교 문이 닫혀있는 꿈 각종 시험에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중단하게 된다 교통, 절교, 불통 등이 있다 학교 성적표에 기재된 점수를 보는 꿈 실제로 그대로이거나 그 점수가 일수, 월수, 금액수 인원수 등을 상징할 경우가 있다 학교 안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를 만나는 꿈 뜻밖의 귀인을 만나 지도와 도움을 받고 큰 성과를 얻게 된다 희소시, 상봉이 있다 학교 운동장에 관한 꿈 어떤 기관, 회사의 세력권, 사업장, 신문지면 등을 상징한다 학교 정문 앞에 청신한 자수정이 삼봉우리 마냥 우러러 보이는 꿈 당당히 장원으로 백마를 타고 명문학교에 입성하게 된다 영예복, 훌륭한 문예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하여 영광의 대상과 푸짐한 상품을 받게 된다 출판, 유통, 무역, 스포츠, 광산 등의 기름과 밝은 서광이 비친다 학교 지붕에 무지개가 서있는 꿈 학업 성적이 오르고 명문대학에 입학한다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게 된다 학교 캠퍼스 안에 높은 건물이 많이 보이는 꿈 실제로 학교나 단체, 조직체에서 훌륭한 인물이 탄생하게 된다 사업가는 생산, 유통, 제조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뛰어난 경영 철학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강화하게 된다 학교 캠퍼스 안에 작은 연못이 보이는 꿈 시대적 문명과 문화가 창출되고 새로운 업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된다 학업 성적 향상, 학문과 진리 탐구, 명예, 제수대통 등의 기름이다 학교 캠퍼스 안에 시계탑이 환하게 보이는 꿈 저조한 학업 성적이 껑충 뛰고 빼어난 인물로 장학생이 된다 정보, 기쁜 소식, 알림, 발견, 발명, 깨달음, 아이디어, 밝은 희망, 성취 등이 있다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어떤 통지서가 오는 꿈 그대로의 통지서, 신문, 잡지, 팜플렛 등을 입수한다 학교가 방학이나 휴교한 꿈 가정에서 해방되고 싶어하는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학교나 교실, 선생, 교단, 칠판 등을 볶거나 사용하는 꿈 심리적 부담과 충동 및 어떤 비밀이나 실제와 달리 위장되거나 가려진 문제 등과 연관된 갈등 강황으로 장애와 손실이 따르게 된다 학교나 도서관에서 수도하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자료를 발굴해낸다, 창조를 한다 학교나 조직에서 학생이나 단체원이 맨손 체조하는 것을 보는 꿈 사업이나 학문적인 선전 등에 호응을 해주고 도움을 줄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학교나 회사에 지각하는 꿈 지금부터 하는 일이 자신에게 싫은 일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학교를 졸업하는 꿈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옮기려는 생각을 나타낸다 학교에 관한 꿈 학교는 현재의 직장, 연구원, 교회, 병영, 기타의 기관, 회사를 상징한다 학교에서 스승님이나 친구를 만난 꿈 이 소식이나 만남을 상징하는 것으로 뜻밖의 귀인을 만나 지도와 도움을 받고 큰 성과를 얻게 된 학교에서 종을 치는 꿈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고 학업 성적이 오르게 된다 반성, 성찰을 하게 된다 학교에서 친한 친구와 싸우는 꿈 학교에서 친한 친구와 싸우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이 친구를 때리면 재물의 손실이 있고 반대로 맞으면 만사가 잘 풀린다 학생 교복에 관한 꿈 세상의 이목을 염려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학생의 신분에 교복을 벗어버리고 등교하는 꿈 휴학이나 방학을 하게 된다 황소를 타고 대거리나 학교로 들어가는 꿈 선거에서 당선을 하거나 승진하여 입신 출세한다 학생은 학업 성적이 좋아 어려운 입시에 관문을 뚫고 명문학교에 입학한다 승리, 성공 등이 있다 지도에мент pick when Mr Mathieu The The And The The